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올해 첫 제대로 된 여행인가? 강릉을 가는데요 강릉 맛집이랑 저희가 또 뒤집어지는 수영장을 가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다행히 소리 이렇게 거기서와야 된다 아 여기 있네 제일 먼저 이러고 이제 문화가 바로 옆에 또 들어가야 돼요 일단 empresa의 동생 crane 아 미친 양이 없어? 양이 어디있을까? 저게 불탈이 보이지? 저 뒤로 양 많아 진짜지 확실하지 솔직히 여기 온 사람들 100명 중에 한 50명 넌 그 생각했을걸 나처럼 이제 바람이 올라서는 셉니다 모자 꼭 눌러주시구요 헤이! 아롱아! 하이아아 네 잘 오는 엄마 엘리 잘 오는 엄마 하이! 잘 오세요! 하이! 잘 오세요! 하하하 하하하하 시작! 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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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무서워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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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, 아빠.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드디어, 선물. 재밌어? 엄마, 엄마. 아이, 엄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비 오는데 이렇게 기다려서 들어간다고, 여기를?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거야, 여기? 대단합니다. 되도록 하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자른다. 아이 예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